동주야 아침이야. 굿모닝 에브리버드. 굿모닝 아빠. 레츠고. 투데이 이즈 브라블링. 아니 왕도는 죽으면 무덤이야? 어. 천만춤. 투데이 이즈 브라블링. 얼굴이 추워. 그래. 마스크 껴. 아직 별로 안쓰고. 진짜 추운거 코를 숨을 들이마셨을때. 콧물이 얼어야지 진짜 추위야. 지금 추위는 진짜 추위 아니야. 쉽게 춥네. 자쟐라니 좋네. 먹기야돼. 먹기야돼. 자쟐라니 변동과 식 vam想 Penny лай에 올려주세요. 왜그래. 우동 안 экран으로 들어왔게 food 아 몇년만에 오냐 나 여기에. 실제 무덤속이야. 금은 펜 sogar 금반지를 껬데. 이렇게. 야 멋지다. 저렇게 돌파. 그때 우리 주석할 때 막 두드렸어. 말에 말안장 발 옆부분 옆부분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거. 밖에 옛날 저것만 보고 끝났는데. 제갈 제갈 제가 입에 울렸던 제갈이야. 모자 위에 저건 딱 썼네. 실크로드 실크로드. 백제 신라인데 여기가 경주가 금석으로 왔어. 외세에서도 되게 가깝지. 이게 실크로드네. 오키나와 여기서도 이렇게 가깝고. 로마. 일제랑 가깝잖아. 이 유리잔 여기서 온 거야. 멀리서도 왔다. 터키 이쪽에서. 품성대사가 오고 있어. 품성대 진짜 작네. 그럼 숙소가 주려고? 아기 울고 있어요. 아기 기저귀 갈아줄까요? 아기 똥 쌌나요? 동공과 월찌 봐봐. 현재 우리 위치는 여기야. 동공과 월찌 볼 거야. 좀 전에 영상 봤지? 첨성대 봤지? 아까. 지금 신선은 없고 오리대만 있구나. 허허허허허허. 여기서 발굴된 거야? 작은 향로 뚜껑이야. 뭘 딱 자르는 가위였다. 초 자르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돌인 거 같아? 낙래 피해먹이야. 자이언트 펭귄. 뭐? 자이언트 펭귄. 요요 자이언트 펭귄 하나 볼 게 없는. 아니복신지 칠하니 자이언트 펭크. 동주 채식아. 유수윤이 말해달래. 근데 숟가락으로 먹을 거예요? 어, 숟가락으로. busca 맛있어? 오늘 오전에 나갔는데 추위에 떨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꼬마들이 집단으로 집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럼 악당대는거 아니야? 또 비워 어우 좋아 열라 열라 진실은 어디로 가? 돌 돌 돌 돌 넣고 얼굴 부닥쳤어 잘했어요 부르기 장이기라 음 잘 쓴다 이건 뭐라고 쓰겠어? 음 주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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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싫어